헤라클레스 자리 북조 관관 자리 장성은 은하로 구성된 100억 광년 이상의 초거대 구조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겁다. 이 거대한 구조는 2013년 11월 먼 우주에서 발생한 간마선 폭발 지도 제작에 의해 발견되었다. 천문학자들은 스위프트 간마선 폭발 임무와 페르미 간마선 우주망원경, 콩프턴 간마선 관측선, 베포삭스, 그리고 인테그랄 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또한 헤라클레스 북조 관관 자리 장성은 1991년부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의 타이틀을 거머쥔 거대케이사군보다 더 거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중력에 의해 모인 은하 필라멘트이거나 거대한 은하의 군집이다. 가장 긴 부분의 길이는 약 100억 광년에 해당하는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의 약 9분의 1에 해당한다. 짧은 부분은 72억 광년이지만, 두께는 고작 9억 광년이다. 이는 우주에서 밝혀진 구조 중 가장 거대하다. 적색 편의는 1.6에서 2.1인데, 거리가 약 100억 광년에 해당한다. 위치는 장성의 이름과 동일한 별자리인 헤라클레스 자리 및 북조 관관 자리 방향의 하늘이다. 강렬한 간마선 폭발의 상상도 이러한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추론된 것이긴 해도, 헤라클레스 자리 북조 관관 자리 장성을 찾아내었다. 강렬한 간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강렬한 현상 중 하나로, 격변적인 폭발로 인한 먼 곳에 있는 무거운 별의 죽음을 알려주는 매우 밝은 간마선 섬광이다. 간마선 폭발은 우리 은하와 같은 보통의 은하에서 수백만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매우 무겁고 밝은 별이 이러한 사건을 야기한다고 가설화되었다. 따라서 간마선 폭발의 위치는 우주에서 물질의 탈동조와 흔적을 찾아내는 은하의 위치가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성능이 좋은 간마선 망원경 일부를 이용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공공서비스 국립대학교의 이슈트반 호바스와 졸트 바골리, 그리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대학교의 존 해킬라가 얻은 1997년에서 2012년까지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늘은 31개의 간마선 폭발을 통해 각각 아홉 부분으로 세분되었다.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을 이용하여 세분된 부분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에서, 31개의 간마선 폭발 중 14개가 폭 45도, 1.6에서 2.1위 적색 편의의 둥근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간마선 폭발이 한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영역은 반드시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까지의 은하의 탈동 조화가 되어야만 한다. 연구팀은 현재 우주론적 모형에서 이 발견이 매우 비현실적임을 발견했다. 2차원적 콜모고로프 스미노프 검정을 이용해서 이 관측의 유의성은 0.05%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했다. 점점점 그러한 편차를 찾는데 이항 확률은 p는 0.000055이다. 우주에서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 정도의 가시적 무작위 요동도 극단적으로 거대한 규모에서는 작게 여겨질 것이다. 이는 우주가 시공간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물리법칙에 위해 지배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우주가 완전히 균질하고 등방적일 것임을 의미한다. 헤라클레스자리 북조관관자리 장성의 발견에 앞서 우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층적 구조의 증거가 초온하단과 필라멘트 규모에서 보여졌다. 약 2억 5천만 물결표 3억 광년의 거대한 규모에서부터는 더 이상 플렉탈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거대함의 끝이라고 일컫는다. 이 규모에서 나타나는 균질성과 우주의 겉보기 평균 밀도는 상한 균질성 규모가 그보다 약 4배 정도 큰 12억 광년임을 시사한다. 야다프 등은 우주의 프렉탈 차원에 기반하여 최대 규모가 상한 균질성 규모보다 일관되게 작은 이 유경 PERHOURMPC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균질성 규모의 측정에 기반하여 구조의 최대 크기가 약 70에서 130PERHOURMPC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에서 물질의 균질하고 등방적인 분포에 따른 규모보다 거대한 구조는 예측되지 못했다.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조는 그 규모를 일관되게 넘으면서 발견되었다. 그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더 허시알브 GW 이즈 라저던더 시어레티컬 어퍼 리미트 온 하우 빅 유니버셜 스트럭처스 캔비. 더스, 이디즈 에이커넌드럼, 이슈든트 이그지스트 벗 어페어런틀리터즈. 헤라클레스 자리 북조 관관 자리 장성은 우주의 구조가 얼마까지 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최대 한계보다 더 큽니다. 점점 따라서 그 구조는 난제죠. 존재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니 말입니다. 존 해킬라 박사 찰스턴 대학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2014년 7월 15일 현재 우주의 진화의 표준 모형인 람다 cdm 모형으로 알려진 우주 대폭발의 현대적 매개변수화에 따르면 우주는 그리스어 대문자 람다에 해당하는 암흑 에너지와 차가운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모형에 따라 cdm 위 그물과 유사한 실을 따라 형성된 은하 필라멘트와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 가장 큰 규모의 우주의 구조도 이 cdm 이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dm 은 중력적으로 발이온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는 길고 얇은 초온하단 장벽은 바로 이 보통 물질이다. 이 모형과 잘 맞지 않는 새로 발견된 구조는 어떤 우주의 진화에 관한 표준 모형에서도 존재하기에는 매우 크고 매우 복잡하며 또 매우 무겁다. 덧붙여서 구조가 100억 년 전 또는 빅뱅 거의 38억 년 후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100억 광년의 빛의 이동거리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주의 진화에 관한 현대 모형은 겨우 빅뱅 30억 년 후에 일어난 그런 구조의 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암흑물질이 매우 짧은 시간에 충분한 발이온 물질을 끌어당겨 거대한 구조를 형성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초기 우주에서 존재하기에는 그 자체로 매우 크고 매우 복잡하다. 현재 이 구조의 존재를 설명하는 모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